우와! 이거 다 줘? 이건 나도 누릴 수 없는 혜택인데? 요즘에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손이 많이 가는 파운데이션이 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바로 단언컨데요 에뛰드하우스 더블레스팅 파운데이션이에요 속촉겉보의 아주 대명사죠 그리고 저의 니즈를 탁 채워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에뛰드하우스 더블레스팅 파운데이션을 정말 전 색상을 리뷰한 영상도 있거든요 컨실러 없어도 돼 뭉쳐지거나 그런 게 없죠 미쳤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파운데이션 바른 지 몇 번 안 됐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마스크에 잘 안 묻어나고요 지속력 좋고요 거기에 피부표현 좋고요 그다음에 다크닝 없어요 그리고 속촉겉보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잘 만난 갓성비템이 바로 에뛰드하우스 더블레스팅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거에 대한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소식 갖고 왔어요 네 정말 정말 좋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10월 15일 7시부터 8시까지 단 1시간 에뛰드하우스 더블레스팅 파운데이션 쇼핑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표를 좀 받았어요 에뛰드하우스 측에서 굉장히 할인가도 너무너무 할인가고요 할인율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와 이거 다 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이브 방송 혜택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나도 누릴 수 없는 혜택인데 제가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요 너무너무 괜찮아서 제가 따로 영상을 내돈내산으로 제작한 영상도 있거든요 이 제품을 영상 보고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의 피드백을 제가 받아봤더니 너무너무 괜찮다 욕을 내들어서 만난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좋다 보송보송한데 속은 촉촉하다 어떻게 이런 파운데이션을 기수씨는 찾아내셨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고 피드백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파운데이션이고 단원컨대 요즘 시즌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손에 집히는 파운데이션이 바로 에뛰드아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이겁니다 마스크에도 묻어나는 게 적고요 그 다음에 유지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건성이지만 안은 촉촉한데 겉은 좀 보송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니즈를 딱 맞춰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내돈내산으로 정말 파운데이션을 극찬을 했던 그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에뛰드아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과 함께 위메프에서 단독으로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도 하면서 쇼핑도 하면서 혜택도 이렇게 많이 누리고 여러분들 일석사조 뽕먹고 알먹고 10월 15일 목요일날 저녁 7시에서 8시간 단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 혜택을 많이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침이 마르고 닳도록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해 드린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아니면 사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옷으로 좀 살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10월 15일날 저녁 7시에서 8시 딱 1시간 이때 쇼핑하시면 너무너무 괜찮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유메프에서 라이브 방송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는 바로 다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꼭 먹고 알먹고 하세요 저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유메프 여러분들 유메프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딱 들어가면 배너에 딱 떠요 그럼 거기에 싹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김기수가 짠 나오고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이 짠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실시간 소통도 하면서 쇼핑도 하세요 예 10월 15일날 저녁 7시에 뵐게요 그렇게 하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뵐게요 빠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운드